자 드디어 버실모 시즌2가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 6평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도움이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의 열광에 의한 호응에 힘입어서 시즌2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요. 여러분 시즌2 물론 시즌1에서 제가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OT를 또 풍부히 드렸기 때문에 또 시즌1을 같이 진행하신 분들은 이 실모의 그 강력함을 알 겁니다. 이거 정말 선생님의 영혼을 담은 그런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문항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지금 현재 수준에 맞춰서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투자와 또 경제적인 투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만그만한 문항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강하고요 빡빡합니다. 그리고 그 빡빡함을 이겨내는 것이 수능장의 실전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될 부분입니다. 공부는 강하게 하셔야 돼요. 단순히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거 풀어내는 쾌감 그건 저는 지금 썩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부딪혀서 으깨지면서 자꾸 경각심도 갖고 해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시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을 정해놓고요. 거기를 쫓아가서 추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목 때 써놨잖아요. 지금이 바로 파이널이라고요. 모든 순간순간을 절박함과 그 간절함으로 지내셔야지 편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수능장 가서 아야 알던 것도 혼동되고 잘 하던 것도 실수를 저지르느냐 그 실전장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죠. 그죠? 근데 공부는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모를 엔제풀드 싶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 수집?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실모 자체를 하나의 절박함으로 자신이 실제 실전자라 생각하고 진짜 간절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널은 그대로 진행 중이고요. 시즌 1과 마찬가지로 3회로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옥 써봐. 이거 해보신 분들 이거 뭐야? 그랬다가 이번 6평에서 정말 톡톡이 큰 효과를 봤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1페이지에서 전자현미경 그거 까딱하고 넘어간 거. 여러분들 물론 4페이지의 킬러 문항이란 거 중요합니다. 역학 문항 중요합니다. 여기 역학 문항 강한 것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킬러는 어디 있느냐. 1페이지, 2페이지 있죠. 까딱까딱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작살이죠.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런 방심을 떨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손봐 드릴 것이고 이 지옥 써봐 아마 여러분도 해보신 분들은 이거 어느 정도 중독될걸요? 그 중독이라 그래서 계속 틀리는 것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이 필요한지 알 겁니다. 읽으면서 동시 해석하는 직독, 직해. 그래서 지옥 써봐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 그리고 실제로 문항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준비된 겁니다. 이거는 스포가 되니까 이 상황의 성격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실질적 문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즌 1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6평의 그 기운. 김과 원 이렇게 제가 반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출제 문제 만들 때부터 거의 비슷한 상황의 자료를 준비해 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검토 철저하기 때문에 문제 오류 없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또한 구성은 영혼을 바친 손글씨 해설지.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손글씨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거. 알겠죠? 저는 이 문항에 직접적으로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텍스트로 쓰는 해설지보다 더 수고로는 필요하지만 제가 굳이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고 답내는 것으로 끝내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빡빡하고 강해요. 자, 그리고 해설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되죠. 여기에 시즌 1 해봐서 알겠지만 제가 이 말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시즌 1에서 워낙 많은 성격을 여러분 보여드렸죠? 그래서 미니 특강이 함께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한 문항에서 필요한 특강 내용이 있다면 20분, 30분을 할애해서 제가 미니 특강으로 자, 한 회당 한 가지 주제씩 특강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자, 버실모 시즌 2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한 번 풀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걸요? 이거 해보지 않으신 분들 꼭 해보시바라고. 또한 시즌 1은요, 이제 벌써 제가 사실 2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찍지 않기 때문에 시즌 1과 시즌 2 희소성의 가치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정말 문제, 그만그만한 문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실모 적당적당 시기에 맞춰서 김성재 실모가 진행이 되죠. 또 물론 국평의 즈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콜모회고사. 이것도 어때요? 그 콜모회고사의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죠? 그래서 콜모회고사, 버실모, 그리고 급강파이널 이렇게 김성재 실모의 3단 콤보로 진행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한 땀 한 땀,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착실하게 강하고 빡빡한 연습을 반드시 꼭 해나가야 됩니다. 자, 바로 개봉 1강부터 진행할 테니까 반드시 문항 꼭 풀기 바라고요. 뭐 여기 재반되는 어떤 모의고사의 어떤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즌 1에 올렸던 그런 영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바로 1회차부터 1차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타트합니다. 고! 한 번 외칠까요? 울면 돼! 그렇죠. 고!